이 상 역시 음악을 통해 전세계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해외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베스트 해외 아티스트당. 컨그레슬레이션 찰리 푸스. 빌보드 싱글 차트 12주 연속 1위 기록을 보유한 세계적 파스타 찰리 푸스.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직접 가능한 싱어송라이터인데요. 2년 만에 한국을 내안한 오늘 방탄소년단과의 컬래버레이션 무대에 이어 수상의 영광까지 안았습니다.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찰리 푸스, congratulations. 잊지 못했음 als가 잊지 못했음 이게 보이는 어떤 trzyrd째일인 deliveries South Korea, it's an absolute honor, I'm never going to forget this. I'm not good at speeches. Thank you all so much. God bless South Korea. I love you all so much. Thank you.